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장기업 따라잡기의 김종현입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연초부터 시장 분위기 너무 좋지 않은데요 이런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도 미국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 비교적 강한 모습이었고 작년에 그렇죠? 그 다음에 올해도 기대감이 높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런 종목권들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면 미국 시장의 제약주를 쫓아갈 수 있는 국내 종목의 관심을 가지는 것 저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하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따져보죠 공교롭게도 오늘 또 여러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와있는 상황이니까 그 내용도 종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라고 하시면 일단 내용이 너무 어렵죠 저도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여러분들과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핵심 포인트는 딱 한 가지죠 가려져 있던 성장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제약바이오 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1년, 2022년에 매출도 대거 증가했고요 이익도 증가했고 마진률도 높아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견조했다 지수의 어떤 전반적인 등락보다는 견조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올해는 매출 정체되고 이익은 줄어드는 상황을 낳지만 2024년 5년으로 가면 전체적으로 양적 성장과 외형 성장이 양호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기업이 왜 그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 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논리와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 스토리가 존재해야 이 종목을 좋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 차트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물론 이 예상이 100% 맞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방향성에 대해서 외형 성장과 높은 마진율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만 내년 올해죠 올해 마진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환율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종목의 또 하나의 모멘텀 신한투자증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멘텀은 신규 공장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환경이 워낙 좋으니까 신규 공장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23년도에 지금 4공장이 가동되면서 이 매출 늘어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데 5공장도 준비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데 5공장의 생산을 2025년에 이뤄내려면 올해 그러한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 그렇다면 그 새 공장 모멘텀까지 더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반적인 무표 가격은 여전히 지금보다도 높게 볼 수 있다는 게 전반적인 로직의 흐름인데요 그럼 다른 증권사 리포트들을 통해서 이 로직이 과연 맞는 논리인지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필요하다? 현재 케파가 풀 케파여야 된다라는 거죠 현재 모든 공장을 다 돌리고 있는데도 주문이 계속 몰려들어와서 새로운 공장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그런 산업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전반적인 생산 실적도 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동률 기준으로 봤을 때 80% 이상을 유지하면서 일단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가동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물량을 제외하면 80%가 넘는 거의 풀 케파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모든 공장에 풀 케파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새로 주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치워내고 새롭게 하거나 아니면 새 공장을 지어서 더 많은 물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미 4공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생산이 올해부터 나올 텐데 4공장 물량도 거의 채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공장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은 이 회사만 봤을 때는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이 분명히 좋은 거죠 이미 기존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고 새 공장을 만들 정도의 그런 외부 환경들은 만들어지고 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공장은 풀 케파가 돌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공장이 필요한 환경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그 항체 시장이라고 해서 항체 시장이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죄송합니다 2022년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해서 적어도 성장 속도가 2025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이 높은 볼륨이 낮은 성장률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급속성장 2025년부터 27년까지는 완속성장인데 볼륨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기존에 100만 달러니까 50억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2027년 정도 되면 100억 달러에 거의 육박하는 그 정도의 물량이 나온다는 거니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한 10억 달러 한 20억 달러도 채 안 되는 그런 물량이 무려 5배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외국 업체들이 만드는 로시아라든지 일라이릴리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오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만들기는 하지만 생산을 하지 않죠 론자라든지 우시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물량을 주게 됩니다 CDMO를 하는 업체들에게 주로 넘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항체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실제로 CDMO를 하는 회사에게 물량이 늘어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풀캡파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물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새 공장도 지어야 되고 향후 매출도 또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충분히 마련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항체 치료제 시장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들어가고 있는 게 시장에서 지금 해제되고 있는 것은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알차이머병 이런 쪽의 치료제들이 이제 대거 들어올 거다 진입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기 언급되고 있는 종목분들의 신고가가 작년에 그래서 많이 나온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일 거다 그래서 원래 제약바이오로가 한 것이 성장성을 보면서 달려가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실적이 나타나면서 매출이 찍히면 결국 이 매출의 일정 부분은 누가 기여한다? CDMO 회사가 기여한다 그런데 그중에 탑티어가 또 누구냐?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거죠 그런 로직 구조를 연결하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데 공장에 풀케파가 돌고 있는데 더 무언가 채워넣을 것들이 분명히 있구나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럼 새롭게 생기는 항초 치료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존의 오리지널 약들의 블록포스터들의 만기가 지금 봤을 때 2022년까지 약간 정치 향상이었죠 그런데 올해부터 다시 또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품목으로도 일단 늘어나는 거지만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이게 금액이잖아요 금액 기준으로도 2030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숫자만 해도 몇 개입니까 이게 지금 한 10개 정도의 블록포스터가 오리지널리티가 풀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바이오시밀러가 또 하나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MO라고 하는 게 아까 이런 항체 치료제도 만드는 거지만 기존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런 오리지널 약의 바이오시밀러를 잘 개발해서 가지고 있다면 이걸 만들 수 있는 물량도 대거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이제 셀트리온이 이쪽에 가장 앞서서 뭐 레미케이드를 포함한 이런 쪽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그립을 잡고 갔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후발 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휴미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퍼스트티어, 세컨티어 정도에 들어간다면 효과를 봤을 때 여러 유럽의 의약품들 미국 쪽은 좀 진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유럽 쪽의 여러 의약품들의 지금 퍼스트 무버와 세컨티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진입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점유율을 봤더니 앞쪽에 표시되고 있는 퍼스트어나 세컨티어로 들어갔을 때 점유율이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높다 물론 특이한 경우도 있죠 자, 이쪽에 이 제품은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에 먼저 진입한 사람들이 굉장히 그립을 잡고 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들어서 바이오시밀로 쪽에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투입해서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양상이니까 이 스케줄에 따라서 제대로 세컨티어 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성장 구도 오공장까지 만들어야 하는 성장 구도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앞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믿음 그 다음에 이런 약들은 전반적으로 다 비싼 약들이잖아요 한 번 투약하는데 미국 기준으로는 천만 원, 몇백만 원 이상은 다 투입해야 되는 그런 비싼 약들 아닙니까? 당연히 마진율도 대거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비교적 높은 30% 이상의 마진율에 계속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얘기했던 향후 실적의 증가와 추가적인 공장 증설과 관련된 가치가 반영되는 것은 우리가 맞는 논리, 적절한 논리라고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함정의 한 가지 있죠 미래세증권의 보고서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생산량, 리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의 세계 탑티어라고 봐야 될 텐데 이제 론자와 거의 비슷해진, 사공장까지 만들어진 비슷해진 수준 우시랑도 거의 비슷해진 수준인데 매출 추이를 보시면 금액 자체가 꽤 다릅니다 거의 지금 한 4분의 1, 4분의 1까지는 아니고요 한 8대 3 정도니까 40%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론자라든지 지금 우시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리터 기준으로 비슷하고 그 다음에 품목수 기준으로도 꽤 많은 품목수를 생산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매출 추이가 이렇게 낮다라는 것 전망 추이가 낮다라는 것은 아직은 굉장히 고마진의 그런 제품보다는 점화진의 제품들이 상당히 끼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PR 이런 것들은 워낙 높아서 PSR로 봤을 때도 다른 회사들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높은 밸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적어도 기존의 대주주 물량은 전혀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장 가도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돌아가야 이게 유지가 가능할지 말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산업 굉장히 좋은 모멘터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기술력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현재 실적도 그에 따르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밸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과연 우리가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좋은 기업 좋은 산업 맞습니다 좋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에는 조금 망설여지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 기업은 계속 감신 종목 안에 넣어두고 있다가 추가적인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어떤 그 속도보다 증권사들이 예측하고 있는 그 속도보다 공장을 짓는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추가적인 품목 허가가 늘면서 매출이 더 급증하는 모습을 보일 때나 우리가 편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가격은 아니다 좋은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현재의 높은 밸류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멘텀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상장기업 이슈 따라잡기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